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A3부터 시작하셔서요. F12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요.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 도구에 가셔서 궁서를 목록에서 이렇게 내리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궁서라고 쓰셔도 돼요. 궁서라고 입력하시면 궁서의 글꼴을 아마 위쪽에서 좀 이렇게 목록 중에서 위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클릭하셔서 궁서 서식 적용하시고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밑줄입니다. 글꼴에 가시면 밑줄이 있고요. 첫 번째 밑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궁서 글꼴과 크기와 굵게 밑줄 서식을 적용하셨습니다. 다음은 A1셀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A1셀의 직원 앞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제시된 특수문자가 아니라면 탭을 눌러서 현재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으셔서 클릭. 같은 방법으로 제목 앞에와 뒤쪽에 현황, 황자 뒤에 커서 갖다 놓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탭을 누르신 다음 해당된 특수문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A3부터 A4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그 다음 D3부터 G3이라고 되어 있고요. H3부터 H4, I3부터 I4 영역을 선택합니다. 같은 서식을 적용할 거라서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I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오른쪽에 가셨을 때 스타일이 있고요. 스타일에 가시면 셀 스타일에, 녹색에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녹색에 강조색 6 클릭하셔서 현재 범위 정한 A3부터 I4 영역에 셀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5부터 I14 영역인데요.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인데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홈에 맞춤에서, 맞춤보다는 표시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표시 형식의 옵션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 대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옵션을 이용하지 않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셔도 돼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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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마지막에 있는 영은 생략되었을 때 영으로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기호이고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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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글자의 텍스를 연결하는 거라서 큰 따옴표 생략하셔도 돼요. 두 글자라면 묶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I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대출 금액이요. 대출 금액 전체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대출 금액의 평균이 얼만지 계산을 하겠죠.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그 값보다 크다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할 거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우리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에 오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고 첫 번째 대출 금액이 있는 F4 셀을 클릭하는데요. 우리는 각각의 평균값보다 큽니까? 라고 비교할 영역은 F4, F5, F6, F7, F8, F10에 있지만 행의 위치 숫자는 달라질 겁니다. 이럴 때 기능키, 키보드 F1부터 F12라는 기능키에 F4라는 키가 있습니다. 셀 주소랑 동일한 키네요.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시면 열 앞에 있는 달러 기호가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 앞에 있는 달러 기호를 표시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 F, 그 다음에 숫자 4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값이 큽니까?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Average, A, V, E, R, A, G, E 여기 조건부 서식의 함수를 입력할 때는 직접 타이핑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 없이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대출 금액은 F4부터 F16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에서 범위를 지정하거나 셀을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잖아요. 평균값은 동일한 전체의 동일한 평균값을 비교할 거라서 절대 참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대출 금액이 전체의 대출 금액의 평균값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에 오셔서 굵은 기울인꼴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꼴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작성하셨던 서식 아래쪽에 미리 보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결과 이렇게 샵샵샵 표시가 되네요. F와 G열 경계라인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사부터 G16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보다 큰 데이터는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작업 문제는 5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배점은 8점씩 그래서 8호 40점의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첫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화면을 살짝 크게 회원 아이디가 회원 아이디가 위쪽에 작성된 회원 아이디하고 동일한 아이디가 두 개 이상이라면 위쪽에 회원 아이디가 동일한 아이디가 두 개 이상이라면 여기에다가 우수 회원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count if 하고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count if를 먼저 써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count if 조건이 하나니까 count if 쓰시면 돼요. 우리 렌지 회원 아이디에 가서요. 그 다음 심표 조건은 바로 위쪽에 현재 수식을 복사할 영역에 위쪽에 회원 아이디와 동일한 데이터가 있습니까라고 있다면 몇 개입니까? 라고 셀 건데요. 잠깐 수식을 복사하기 전에요. 현재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회원 아이디가 있는 b3부터 b8 영역은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항상 b3부터 b8 영역을 참조해야 합니다. b3부터 b8 영역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찾을 b10, c10, d10 참조하는 셀의 주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고요. count if에 대한 가로를 탔습니다. 현재 ts-12는 하나 둘이 있어서 2라고 구해진 것 같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rb-12는 하나고요. u5-12는 두 개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가 두 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작성하셨던 수식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이 숫자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그렇다면 우수 회원인데요. 직접 쓰셔도 되고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우리는 우수 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일반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구하셨던 값에 숫자 2가 있었던 부분에는 이렇게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자를 이용해서 IELA에 입력된 출발 일자를 이용해서 출발 요일을 표시할 건데요. 요일의 번호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일요일이 1로 시작한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위크데이란 함수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위크데이는 시리얼 넘버 바로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요. 리턴 타입을 할 건데요. 일요일부터 숫자 1로 표시하는 건 첫 번째 리턴 타입입니다. 1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숫자 3이 나왔으면 1, 월, 화 화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일요일이 첫 번째, 월요일이 두 번째 2라는 숫자는 월, 3라는 숫자는 화 4라는 숫자는 수 이렇게 1, 2, 카운트를 세서 좀 무슨 요일이지? 라고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추주함수를 통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표시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문제에 추주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 표시 2에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서 구하셨던 위치 제2, 3에 가셔서 등호 다음에다가요.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숫자 1이었습니까?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 2였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7번까지 입력하시면 하나 입력하고 탭기 하나 입력하고 탭기 하나 입력하고 탭기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칸 이동이 되고요. 입력할 때마다 큰 따옴표 처리가 자동 처리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숫자가 요일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요. 중간고사가 90점 이상이고요. 기말고사가 90점 이상인 두 가지 조건인 모두 다 90점 이상이네요. 이상인 성적, 우수, 장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몇 명인지 세는 거예요. 그럼 카운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니까 if를 쓰실 거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니까 s가 붙었고요. 그 다음 명자를 n%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 카운트 if s라는 함수를 찾으시고요. 카운트 if s 함수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중간고사라고 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중간고사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중간고사가 크거나 같습니까? 9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90점 이상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기말고사입니다. 조금 이동했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기말고사의 225부터 222를 선택하고요. 크거나 같습니까? 9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90 이상이라고 두 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2라고 구해집니다. 이 값 뒤에다가요. n%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저희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문... 계산 작업에 두 명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표 4에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전월 매출액에서 전월 매출액에서 세 번째 큰 값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뺄 겁니다.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를 통해서 세 번째 큰 값을 구해서 두 번째 작은 값을 빼겠습니다. 라지란 함수를 입력할까요? 라지라고 입력하시고요. 전월 매출액에 가서 신표 세 번째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 전월 매출액에 가서 두 번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전월 매출액 차이 값을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예제는 표 5입니다. 표 5에서는 지점명과 지점명은 A열에 있어요. 지점명과 그 다음에 제품 코드 B열에 있습니다. 지점명과 제품 코드의 마지막 한 문자 경기 S, 서울 T, 경기 S 이렇게 지점명 뒤에다가 제품 코드 마지막에 한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할 거고요. 그 값을 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격 기준표에 가서요. 가격 기준표에 가서 판매가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판매 수량을 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점명에다가 오른쪽에 한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명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N% 오른쪽에 한 글자 라이트 함수를 쓰실 거고요. 제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B27 심표 1 이라고 심표 1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오른쪽 한 글자 엔터 누르시면 경기 S, 서울 T 이렇게 구해지실 겁니다. 이 값을 오른쪽 기준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판매가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참조하는 표가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등호 다음에 hlookup 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함수가 조금 어려우시면 위쪽에 함수 삽입을 활용하셔도 돼요. 찾고자 하는 값은 조금 전에 N% 연산자 이용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하는 표는 중요한 거는 구분 원가 판매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 T, 경기 S라는 데이터가 있는 이 영역은 중요합니다. 위치가 서울 T부터 경기 S 판매가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G27부터 제29 영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는 첫 번째 행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테이블 어레이라는 G17부터 제29 영역을 잘 범위를 지정했는데 수식을 한 번만 쓸 게 아니잖아요.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실 거잖아요.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F4 누른 걸 깜빡했어요. 뒤에다가 갖다 놓고 F4 누르지 마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F4 눌러야 뒤쪽과 앞쪽에 있는 G27과 J29 영역 둘 다 절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판매 금액을 판매가를 찾아서 판매 금액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가지고 수량은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동일합니다. 곱하기 판매 수량이 있는 셀을 클릭이 안 되시면 위쪽이나 아래쪽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죠. C27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8점씩 8호 40점의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합은 업무부서별로 업무부서별로 기본급수당 그 다음에 식대 교통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그러면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름차순 정렬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분합을 실행할 건데요. 부분합은 위쪽에 데이터에 가시면 개호의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부분합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는 화면을 살짝 확대를 할게요. 아까 개호에 부분합 클릭하셨고 부분합 대화 상자가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부분합 대화 상자의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은요. 사원번호가 아니라 업무부서를 가지고 정렬하셨잖아요. 그룹할 항목은 업무부서가 기준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최대값을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비가 아니라 아 교통비도 해당은 되네요.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 4개 항목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부분합 계산 항목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업무부서별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에 대한 최대값이 구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셔서요. 이제는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최대값도 표시하고요. 최소값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셔야만 최대값도 표시가 되고 최소값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최대, 최소 2개 값이 동시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서식과 개요는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서식을 적용하시기 전에요. 개요를 먼저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표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개요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번호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 학계가 표시가 되고 중간, 중간, 최대, 최소, 전체 모든 데 있다 표시 이렇게 개요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에 가셔서요. 개요에 가시면 그루페제라고 있고요. 개요 지우기 하시면 아까 1번, 2번, 3번, 4번 있었던 개요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좀 표시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축소 한번 했고요. 현재 작성하신 부분합에 대해서 녹색 표스타일 보통 7 이라는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A2부터요. H33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요. 표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서식에 가셔서 녹색,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중간에서 찾으시면 돼요. 녹색이라고 하면 녹색 색깔명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녹색에 표스타일 보통 7을 클릭하시면 현재 선택한 A2부터 H33 영역이 맞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표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문제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범위를 지정하셔도 돼요. 근데 뭐 안쪽에 아무거나 데이터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시면요. 표에 피버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넣었는데 자동으로 범위가 깜빡깜빡하죠. A3부터 H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할까요? 어디에다가? 기존 워크시트에 A22셀에다가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화면에 이렇게 A22셀부터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화면 오른쪽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필드라고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로 닫았어요. 그러면 피버테이블 분석에 표시해 가셔서 필드 목록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급이라는 필드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지점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근무부서를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는요. 인센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총 지급액을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있는 문제 문구를 보시고 지급은 필터 지점명은 행에 그 다음에 근무부서는 열에다가 갑에다 각각 배치하셨는데요. 인센티브와 총 지급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도 계산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네 따로 뭐 서식은 나와있지 않네요. 그러면 평균만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그 시그마 값을 행 영역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배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합계 인센티브에서 마우스로 쭉 갑 요약 기준의 평균 합계 총 지급액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혹시나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함수만 바꾸 요약만 바꾸시면 돼요. 요약을 평균으로 근데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한다던가 뭐 서식이 나와있다. 그러면 아까 합계 인센티브 지금은 평균으로 바뀌어있죠. 여기에서 마우스로 쭉 갑 필드 설정을 이용하셔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에 대한 천단위 구분기호나 문제 나와있는 서식이 있다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간단하게 함수만 바꾸는 거라서 갑 요약 기준의 평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총합계라고 있구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가로 행의 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용하셨는데요. 또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옵션에 오셔서 요약 및 필터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라는 체크만 남기고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셔도 같은 결과로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이익률에다가요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이익 나누기 판매 금액으로 계산한 값을 이익률에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P4부터 P12 영역의 데이터를 간단한 날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위치가요. B14부터 아래쪽에 오셔서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C1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 이익률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이익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매크로가 기록을 할 거고요. 우리가 커서를 G4셀 클릭하는 작업부터 기록을 합니다. 등호 입력해서요. 왼쪽에 있는 순이익금을 나누기 슬래시 판매 금액으로 나누겠습니다. 224로 나누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G12셀까지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값을 지우시고 단추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데 단추의 텍스트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커서가 깜빡깜빡하다면 저희는 여기에다 텍스트를 이익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셨어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작업할 건데요. 간단한 날짜가 어딨나 우선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요. 간단한 날짜는 우리 홈에 가시면요.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일반이라는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적용하는 건 아니고 위치만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크로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도형 안에 사각형에 가시면 두 번째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위치가요. 24부터 24 셀에 오셔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F15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추는 드래그 하자마자 매크로 지정이 나오니까 텍스트를 미리 입력할 수 없지만 도형은 도형 그리고 나서 매크로 지정은 내가 이제 하겠다 할 때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중에 텍스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입력할 수 있어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이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면 매크로 이름은 어떻게 입력할까요? 라고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서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입력하고 기록 그러면 매크로 기록에 서식이란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우리는 B4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가셨을 때 우리는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항의 매크로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 평균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균이란 영역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서 평균을 추가할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실행 취소. 두 번째 평균은 영역을 내가 드래그 하셔서 또 추가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잠시만요. 실행 취소. 버전업이 되면서 이게 빠졌나? 이건 하지 않으셔야 되겠네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실행 취소 컨트롤 Z 아래 버전에서는 이게 드래그 하셔서 차트 영역에다 추가할 수 있었는데 드래그는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거나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로는 쭉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요. 평균 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수정하시면 돼요. 기존 범위를 지우셔서 평균 영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현재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서요. 우리 평균 영역을 추가하셨잖아요. 추가된 영역이 아래쪽에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행렬 전환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평균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는 쭉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평균에 대해서는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따로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평균 계열에서 마우스로는 쭉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치우기 밑 선에 오셔서 선에서 너비 값을 4라고 수정하고 4라고 입력하시고요.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으로 선택합니다. 평균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차트 요소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고요. 값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클릭하셔서 평균 계열에 대해서 값을 좀 표시해 주시고요.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를 위쪽을 클릭하셔서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평균 표시되어 있는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시고 범례를 선택하신 다음 도형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5를 범례 서식으로 적용하시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기본 단위를 우리는 축 옵션에 오셔서 기본 단위를 10으로 입력하시고 표시 형식은 아래쪽에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선택하신 다음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고 나서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시트를 이제 확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화면에서 살펴보시면 작업하셨던 범례와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과 그 다음 왼쪽 갑축에 대한 단위값과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